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아파트는 마치 숨을 쉬듯이 서로 사고 팔고가 반복되면서 내가 사는 집을 옮기거나 지금 집에 살면서도 더 좋은 주거지를 꿈꾸거나 하죠. 현금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집을 파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2024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갭투자 갭투기꾼들부터 집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집을 팔고 현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구독 꼭이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달 연속 1,800건대 수준이죠. 가격이 급락하던 2022년 하반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2023년 지난여름 4,000건에 육박하던 과거에 비하면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지난해 1월이나 2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인 상황이죠. 결국 거래 절벽의 연속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무려 10주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과연 집값의 바닥은 언제쯤일까요? 아파트의 거래가 멈추자 현금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큰일이죠. 지금 당장 돈이 손에 없으니까요.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집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매매가가 10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매주 전주 대비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비해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최악인 상황이죠. 요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내려가고 집값 빠지는 상황이니까요. 집을 구매해서 투자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겠다고 생각한 영글족과 갭 투자자들은 지금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꽁꽁 조이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게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 확산 등으로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고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양상이죠. 2024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작년 12월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9,321건으로 전월 1만 1,619건 대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만 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3년 지난해 1월 6,332건 이후 11개월 만이죠. 2024년인 올해도 힘들어 보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주요 수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2년 하반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그해 10월 5,114건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거래 절벽을 겪었습니다. 가격과 함께 동반 하락을 할 것이죠. 하지만 2023년 작년 초 1.3 대책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6월에는 1만 7,400일건으로 2만 건에 육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풀린 효과죠. 저금리로 사람들이 빌릴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애용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줄며 다시 1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대세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져내는 와중에도 매물들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가격을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져야 구매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 정부의 정책상품 판매가 줄줄이 종료된 것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호한 분양 성적을 이어오던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쌓이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 31가구로 한 달 새 43% 즉 3033가구나 급증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 짓고도 반년 동안 미분양이라 결국 아파트 전체를 공개 매각한 곳도 있죠. 지은 지 반년이 넘은 신축 아파트가 겨우 25가구만 팔리고 무려 121가구가 빈집 상태여서 결국 아파트 전체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미분양이 심각한 아파트가 늘면서 지금 건설사들은 무너지고 정상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재산이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면서 서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설사는 부실 위기를 맞이하고 이 파트 가격이 할인된 가격에 사람들이 공매로 구매하게 되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돼버릴 테니 기존의 정상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두 호구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2천 가구가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난 상황까지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같은 기간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만 857가구로 전월 1만 465가구보다 4% 수준인 392가구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만 224가구부터 3개월 연속 1만 가구를 넘어선 수준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입지나 주변 환경 등 아파트 주변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도 높은 분양가 때문이죠. 지금 미분양난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이 가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가 한두 채가 아니죠. 이번에 공매 넘어가는 아파트도 보면 가격이 장난 없습니다. 주변 더 넓은 아파트의 가격이 이번 공매 넘어가는 아파트 가격보다 절반이나 저렴할 정도이니까요. 지금 주변 아파트들도 저 가격에 아파트가 팔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뭐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의 두 배가 넘는다. 호구들에게만 팔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호구되는 거고 아파트를 파는 건설사나 시행사는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 같아 보이는 것이죠. 주변 아파트들은 그 반 가격에도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분양하는 특히 지방의 아파트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가격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 판매하려는 그런 모습이 눈에 족족 들어옵니다. 이러니 안 팔리고 이러니 쌓이죠. 지금 미분양 가구는 인천이 3270가구로 전월 1298가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경기는 5803가구로 전월 4823가구 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도 81가구 즉 9% 가까이 늘어난 95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사람들이 입지, 인프라, 교통, 주변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분양시장은 지방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친체속에서 분양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청약자들이 계약을 대거 포기하면서 지금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죠. 2024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물건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6만 가구 초반이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7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죠. 서울까지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2023년 지난해 10월 분양한 동대문구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이후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면서 2차에 걸린 무순이 청약에 나섰지만 결국 완판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시기 분양에 나섰던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문 아이파크 자의도 최초 청약 때 6대 1의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미계약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싸게 팔면 팔리죠. 하지만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결코 싸게 팔 의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살 수 있으면 사봐 라고 배짱으로 장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건비 자재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나 올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집값은 10주째 떨어지고 투자한 원금까지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에 상투를 잡은 많은 영글족과 갭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전히 물려있는 상황이죠. 현금이 급한 사람들은 3억 4억 사게 아파트를 내놓고 있지만 금매물마저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 앞으로 바닥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아파트 매물은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구독 꼭이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